지금부터는 이번 주 정치 살펴보겠습니다. 역시 주요 일정들부터 한번 정리해 보시죠. 네, 이번 주 월요일은 독일에서 지표 발표는 없고요. 독일이 세정부가 출범을 합니다. 그래서 토요일날 방송에도 제가 잠깐 언급드렸지만 독일에서 세정부가 출범하니까 좀 보시고 12월 7일에는 중국의 11월 수출 데이터 발표되고 예상은 24.5% 증가를 예상하고요. 그 다음 호주의 RBA라고요. 우리나라도 치면 금통이죠. 여기서 통화정책회의가 일부 있고 12월 8일 날은 캐나다에서 또 BOC라는 곳에서 통화정책회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12월 9일 날은 중국의 11월 소비자 생산자 물가지수가 발표가 돼요. 그래서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 OECD에서는 경기선행지수가 발표가 되게 되고요. 그 다음 선물옵션이 우리나라는 동시만기일이죠. 그래서 이제 네 마녀가 춤추는 날이라고 하는데 만기일이 있고요. 그 다음 금요일 날은 미국에서 11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가 되게 되고 12월 미시간대 소비자 기대지수, 심리지수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정시에서 주목할 만한, 주목해야 할 만한 변수가 있다면 어떤 것들일까요?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독일에 드디어 세정부가 출범하잖아요. 그동안 메르켈 총리 중심에 기민당 정부, 그게 계속 이어졌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3인당하고 녹색당인가요? 연정이 시작되죠. 그리고 자민당, 여기 이제 세 개가 연정을 해가지고 3인당이 이제 이번에 총리가 된 거죠. 그런데 녹색당이 들어간 걸로 제가 봐서는 친환경 투자를 좀 많이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친환경주 갖고 계신 분들은 앞으로 독일의 어떤 정책 변화 체크를 계속 해보셔야 될 것 같고 아무튼 유럽에서는 독일이 미국 역할을 하는 기업이니까 우리가 정치적인 부분도 계속 체크를 잘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7일 날에 중국 수출 데이터 발표됐는데 우리나라처럼 아마 잘 나올 것 같아요. 수출 자체는 큰 문제 없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번 주에 아까 제가 호주하고 캐나다가 통화 정책을 위한다고 했는데 지금 전 세계가 갑자기 긴축기조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호주나 캐나다도 여기에 동참을 하는지 물가 때문에 금리 인상을 하는지 되게 독특한 나라가 터키인데 터키는 금리를 또 낮춰버렸어요. 올리다가 경기가 너무 안 좋아져가지고 그래서 미국이나 유럽이나 중국을 제외한 주변 국가들 중에서 캐나다와 호주는 어느 쪽으로 스탠스를 잡고 있는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 물가지수 이번 주에 중국, 미국 다 발표되잖아요. 그래서 인플레 우려가 큰 상황인데 여기서 특히 중국의 생산자 물가지수가 예상이 12.4% 증가거든요. 이 부분보다 좀 낮게 나와야 증시에 좋습니다. 그래서 물가가 좀 완화될지 좀 체크를 하시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번 주에 선물 옵션 동시 만길이 있어서 일부 기업들이 코스피 200에 편입이 되고요. 편출이 돼요. 편입되면 기관이 무조건 사야 되니까 좋은데 단점이 하나 있어요. 공매도가 나와야지. 200이 되면 공매도가 나오니까 그건 좀 안 좋고 200에서 편출되는 기업은 당연히 수급이 빠져서 안 좋은데 대신에 공매도를 못해요. 그런 또 약간의 장단점이 좀 있으니까 혹시 그쪽과 관련된 기업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주가 흐름도 아무튼 체크를 한번 해보시면 좋겠고 12월 둘째 주다 보니까 이렇게 아주 굵직한 지표나 그런 발표는 좀 미진하지만 그래도 이번 주에 어쨌든 제일 제가 봤을 때는 중요한 건 물가지수 미국과 중국 다 발표하니까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미크론 쇼크를 해가지고 국제 유가를 비롯한 원자재 가격들이 좀 제법 조정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면 인플레 우려를 좀 완화되는데 그렇게 될 것 같긴 한데 연준은 긴축을 또 강화한다 하니까 약간 반대 같은데 왜 그런가요? 일단 본인이 이번에 일시적이라는 말을 어떻게 보면 취소한 거잖아요. 파월 의장이 본인의 실수를 사실 어떻게 보면 인정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부터라도 인정을 하고 수습하기 위해서 물가를 잡겠다라는 뉘앙스의 의견을 계속 피력을 한 것 같고 또 바이든 대통령도 이번에 브레이너드 연준 이사를 선임 안 하고 파월 의장을 연임한 거는 결국 물가 때문이었다고 저도 보거든요. 물가 상승률이 높아지면서 자신의 지지율이 자꾸 떨어지니까 물가 좀 잡아라 이런 좀 특명이 내려진 것 같아요. 그래서 연준에서는 이제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긴축으로 좀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11월하고 12월에 150억 달러를 좀 축소한 다음에 내년 1월부터 300억 달러씩 아마 축소할 거라는 얘기가 좀 나오는데 이러면 상반기 1분기 내로 이게 생각보다 속도가 빠르면요. 이 여름 전에 여름이 되기도 전이죠. 그냥 바로 끝나서 6월에 금리 인상할 수도 있거든요. 바로 지금 속도면 그래서 시장에서는 이제 금리 인상 너무 빨리 하면 좀 부담이다 이런 뉘앙스들의 얘기가 좀 계속 나오지만 어쨌든 물가가 만약에 언제가 될지 모르겠어요. 연초가 지나서 안정화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국제유가 많이 떨어졌죠. 천연가스 가격은 30%나 폭락을 한 상태고 또 최근에 LA항만 같은 데 가보면 그러니까 기사들 보니까 찾아보니까 적체 현상이 많이 완화됐대요. 물류 대란이 좀 완화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실제로 컨테이너성 운임지수도 좀 꺾이기 시작했고 이걸 보면 이게 비용의 문제가 생겨서 인플레를 또 자극시키잖아요. 이게 당연히 완화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종합해보면 물가지수가 지금보다 높기보다는 연초가 지나면 좀 하향 안정화될 수 있고 또 거기다 겨울이 추울 수 있겠지만 겨울에 난방 수요가 많잖아요. 그건 또 연초되면 꺾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봤을 때 금리 인성을 당장 해야 될 만한 물가 상승이 나올 것이냐 그거는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시장에서는 마치 지금의 고물가가 내년에도 계속 장기간 이어져서 금리를 안 올리면 안 된다. 이게 굉장히 지배적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아무리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최근에 나온 데이터만 보면 금리 인성을 해야 될 명분이 좀 오히려 떨어지는 것 같아서 그래서 저는 테이퍼링 속도가 빨라지는 거는 동의는 해요. 이미 그렇게 또 방향을 잡은 것 같고 그러나 그게 끝나도 당장 바로 금리 인성한다. 그거보다는 저는 내년 연말에 하지 않을까 여전히 그 의견에 좀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국내 투자자들이 요즘 미국 주식 투자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미국에서 어찌됐든 긴축 흐름은 약간 잡힌 것 같거든요. 방향은. 이렇게 본다면 과연 미국 시장이 내년에도 올해처럼 좋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또 최근에 며칠씩 내린 날도 있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어떻습니까? 미국 주식 시장의 중장기 주가 전망 이건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그러니까 미국만 보면 제가 미국 전문가는 아니지만 약간 지수만 봐서는 조금 부담스럽지 않나 하는 생각은 들거든요. 왜냐하면 PER도 역대급으로 되게 높고요. 그다음에 유동성도 너무 좋았고 그런데 물론 기업이익 전망은 여전히 좋아요. 미국의 페이스북이나 아니면 테슬라나 이런 기업들이 혁신적인 역할을 하니까 증시를 계속 끌고 가는 거죠. 이 기업들의 시청이 커지면서 그런 면에서는 물론 여전히 내년도에 대한 전망도 밝게 보시면 많은데 지수로 놓고 보면 이 기업들이 좋은 것들이 올해 또 급하게 반영이 됐기 때문에 지수 자체는 좀 정체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올해도 한 20% 올랐고 작년에도 미국이 성과 좋았잖아요. 2년 좋았는데 3년째에도 20% 지수가 30% 오르기는 사실 쉽지는 않거든요. 연달아서 그래서 약간 미국 정신은 빠진다 보다도 좀 정체되면서 이게 지수가 정체되면요. 미국 어떤 식으로 가냐면 종목 장세가 펼쳐져요. 그래서 미국에서도 대형주가 2년간 좋았는데 좀 상대적으로 소외받았던 미국 내의 어떤 중소형주 장세가 미국도 러셀 2000이라고 그러죠. 그쪽이 좀 더 강하지 않을까 저는 좀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도 투자를 하실 때 물론 지수에 내가 정리시 투자하신 분이라면 매달 사니까 상관은 없는데 지수 쪽에서 아주 크게 수익이 나기는 저는 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 결국엔 ETF를 만약에 내가 선정을 한다면 약간 테마성 ETF 있잖아요. 미국에서 되게 산업별로 많잖아요. 그걸 좀 한번 잘 선별하셔가지고 내년에 뭐가 좋았을지 그쪽에 포인트를 맞추시는 게 저는 좀 맞는 전략이 아닌가 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삼성전자 주가가 좋았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는데 분위기를 볼 때 내년 초쯤 되면은 8만 전자 기대해도 되는 상황입니까? 지금 삼성전자 사는데 8만 전자면 10% 수익인데 그거 할 거면 다른 거 해야죠. 그잖아요. 삼성전자 말고 할 거 많은데 뭐냐면 저는 최소한 10만 전자를 보고 투자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사신다면 최소 목표치를 왜냐하면 저는 그게 저도 불가능하면 저도 얘기를 안 하겠죠. 뭐 굳이 삼성전자 아세요? 차라리 반도체 소부장하면 훨씬 낫죠. 소부장을 하거나 아니면 뭐 진짜 가볍게 움직이는 거 많으니까 근데 삼성전자를 해도 저는 큰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이유가 10만 전자의 조건들이 좀 있어요. 첫 번째가 지금 시장에서 이번에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좀 올라갔거든요. 근데 이번에 올라가는 건 대부분 기술적 반등으로 많이 봐요. 그래서 한 번 더 반락을 할 텐데 대부분 본격적인 추세 반등을 내년 2분기로 봐요. 메모리 가격을. 그걸 예상을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일단 10만 전자를 갈 수 있는 첫 번째 조건이 완성이 됩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는 어쨌든 그래도 메모리 비중이 높잖아요. 아직은. 메모리에서 돈을 많이 벌어야 돼요. 메모리 불확실성이 내년 2분기에 해소가 되면 삼성전자의 조가가 빠질 이유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삼성전자의 밸류를 올려야 되는데 그거는 파운드리로 보고 있어요. 이번에 미국 테일러 씨의 공장 증설을 하잖아요. 하고 내년 상반기로 알고 있는데 파운드리 3나노 공정에서 양산이 시작되는데 TSMC보다 좀 빨라요. 그게 성공을 해야 됩니다. 반드시 해야 되고 이게 성공을 하면 고객사가 늘어나요. AMD나 이런 데서 아마 수주를 받을 것 같고 또 세 번째가 뭐냐면 시스템 반도체 삼성도 해요. 엑시노스 2200이라고 경쟁 제품입니다. 이것도 하는데 이게 요즘에 수율이 올라오고 있대요. 그럼 당연히 갤럭시 S22가 내년에 출시되잖아요. 거기에 탑재될 겁니다. 내년 3월에 출시가 될 텐데 그럼 이게 탑재가 되면 시스템 반도체 사업부의 매출이 확 올라가겠죠. 그리고 소니를 맹축해 가기 위해서 이미지 센서라고 카메라에 들어가는 이미지 센서를 지금 대량 양산을 계속 준비 중인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계속 내년도에 좋은 뉴스들이 나와주면 당연히 저는 삼성인자가 매몰이 좋은데 파운드리 시스템에 얹혀가지고 10만 전자 간다고 생각하고요. 또 마지막으로 한 가지가 삼성인자의 D램 사업부에서 매출 비중이 제일 큰 게 모바일이에요. 스마트폰. 근데 중국 지금 스마트폰 쪽이 좀 좋아지고 있어요. 실제 데이터도. 내년에 삼성인자가 출하량도 목표치를 올리긴 했는데 중국 스마트폰 시장이 올해 부진했는데 내년이 좋아진다면 삼성의 반도체 사업부도 더 좋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만약에 다 잘 내년에 맞아 떨어지면 10만 전자 못 갈 이유는 저는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은 되게 힘들어 보이는 구간이지만 이 모든 조건들이 잘 갖춰주면 10만 전자 가능하다. 근데 저는 이 조건들이 맞을 수 있다고 저 개인적으로는 지금 보고 있어서 한 번 도전해볼 만하지 않나. 물론 안 갈 수도 있지만 어쨌든 지금 삼성인자 사신 분들은 8만 전자 보고는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10만 전자는 보고 투자해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그리고 LG전자가 차량용 반도체 시장에 진출하게 했다. 이런 기사들이 있던데 그런 기사도 있고 또 차량용 반도체 재고량이 좀 증가하고 있다. 이런 내용도 있고 하니까 그렇게 본다면 지금 자동차 주가들 많이 빠져 있는데 좀 바닥을 지났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까요? 바닥은 지난 것 같아요. 이게 완벽한 정상화는 내년 4월 로 예상을 하더라고요. 많이 내년 4월인데 이게 방향성이 있잖아요. 이렇게 내려오다가 정점을 찍고 돌리니까 이거는 이제 돌린 것 같아요. 그래서 차량용 반도체 부족의 정점은 지나갔다. 그럼 주가도 당연히 바닥일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렇게 생각을 좀 해주시면 일단 좋을 것 같고 또 니케이 신문에 의하면 세계 5대 차 반도체 회사들의 재고가 9월 말 기준으로 늘어났대요. 자동차 반도체 재고가 늘어났다는 건 생산이 늘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것도 역시 좋은 신호입니다. 결국 여기서 우리 데이터를 보고 느낄 수 있는 건 아 정점은 지나가는구나. 그럼 내년 4월 정상화를 위해서 움직이겠구나. 그리고 현대차가 12월부터 주말에 있잖아요. 우주산 공장 거기 특근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주말에도 나가서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만약에 12월부터 계속 특근을 해도 모자라 돼요. 올해 목표치 있죠. 생산량. 이걸 다 못 채운다고 합니다. 그럼 내년에도 특근을 해야 돼요. 올해 부족한 건 내년으로 2월 되거든요. 그러면 이 2월된 물량을 더 만들어야 되니까 내년에도 특근은 불가피하다. 그러면 생산이 굉장히 크게 늘어날 것 같아요. 이거는 부품사들한테도 되게 좋은 거죠. 부품사들이 생산을 못 했잖아요. 자동차를. 완성차는 생산이 부족해도 차값을 올려서 팔면 이익이 나요. 근데 부품사는 못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떨어지는 거죠. 근데 이렇게 특근이 들어가면 오히려 부품사가 더 메리트가 있을 수 있으니까 자동차를 보실 때는 한번 그 부분도 체크를 하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럽 배터리 업체들이 투자를 대폭 늘린다고 하던데 그렇게 보면 우리 2차 전지 소재 업체들한테는 또 다른 호재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굉장한 호재죠. 왜냐하면 유럽의 배터리 업체들 노스볼트, 폭스바겐, 브리티시볼트라는 회사 이 세 곳에서 4조 원대 규모의 설비 투자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규모가 40기가와이트인데 보통 1기가와트당 1,000억 원 정도 투자비가 들어간대요. 기가와트당. 근데 40기가와트니까 4조 원이죠. 그래서 굉장히 큰 규모의 투자가 좀 늘어나게 되고 여기에 우리나라 기업들의 양극재라든가 응극재도 들어갈 수도 있고 되게 많은 소재 부품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설비 투자를 한다는 거는 공장을 지어야 되니까 이 설비 투자 들어갈 때 가장 먼저 수협 받는 기업은 장비 회사예요. 그렇겠네요. 장비가 필요하죠. 공장을 지어야 되니까. 그래서 사실 상대적으로 한국에 2차전지 소재는 되게 주가 좋았는데 장비는 되게 못 올랐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 뉴스는 한국의 대표 2차전지 장비 회사들한테 큰 호재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비는 그렇고 나중에 그게 현실화되면 소재도 들어가겠죠. 소재도 같이 좋은 거죠. 그러니까 순서는 좀 장비부터고 그다음에 소재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다 좋아지는 그림이죠. 이제 케이팝 음반 수출액이 올해 2억 달러를 넘어섰고 또 얼마 전에 BTS LA 공연이 성공하면서. 또 오프라인 공연 재개가 본격화된다. 이런 전망들이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엔터주들이 그동안 많이 올랐다가 조정 받았다가 금요일 날은 더 좋아졌는데 이런 상황에서 지금 진입해도 될까요? 저는 이렇게 조정 나올 때 진입하는 건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엔터 쪽이 계속 구조적으로 성장하거든요. 반짝 성장이 아닌 것 같아서 옛날처럼 앨범 나오고 콘서트하고 굿즈 팔고 그러면 끝났거든요. 그냥 그 사이클로 끝났는데 지금의 엔터는 그렇게 돈을 버는 게 아니라 그러면서도 돈을 버는 게 반 정도 있고 나머지가 플랫폼 사업하잖아요. 위버스 같은 데서 D.O.U. 여기서 나오는 매출액도 꽤 되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1년 365일 비수기가 별로 없어요. 계속 돌아가니까. 그래서 플랫폼 기업으로 재탄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구조적 성장이 저는 나온다고 보고 여기에 또 NFT를 연결시키고 있잖아요. 메타버스 관련해서. NFT 사업이 성공할지 안 할지는 제가 단언 못합니다. 엔터 사과한다고 무조건 성공하는 건 솔직히 아니에요. 실패할 수도 있고 의외로 NFT에 대해서 BTS의 팬분들이나 아니면 SM의 NCT 좋아하시는 팬분들이 이 NFT를 안 할 수도 있어요. 뭐 굳이 내가 왜 NFT를 왜 사? 이럴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팬의 입장은 또 다를 수도 있는 거니까. 지금은 무조건 된다고 생각하고 죽고 한번 올라갔었어요. 사실은. 그랬다가 다시 부러진 거거든요. 그래서 검증의 시간도 분명히 오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점들을 좀 면밀히 생각하셔서 투자할 때 계속 업데이트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다만 지금 가격은 충분히 많이 빠졌기 때문에 저는 한번 들어가볼 만한 가격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약간 관련 지어서 K-드라마주들 최근에 많이 조정도 받더라고요. 오징어 게임이 다 올랐다가 지금 전망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또 살만한 자리까지 온 것 같아요. 오징어 게임하고 게임? 지옥이죠. 지옥. 지옥이 1등 했는데 너무 히트를 쳤는데 사람들이 식상해진 것 같아요. 드라마가 식상한 게 아니라 이제 1등은 기본이다. 룸높이가 너무 높아져가지고 나오면 1등이야. 그러니까 감동을 안 해요. 오징어 게임이 1등 했을 때 다 놀랐잖아요. 난리가 났었죠. 그때는 정말. 넷플릭스 CEO까지도 오징어 게임을 칭찬을 했으니까. 근데 지옥이 나오고 나서 1등을 했는데 제이콘텐트리가 지옥을 만든 계열사 갖고 있거든요. 주가가 그날부터 폭락을 해버렸어요. 무슨 얘기냐. 이제 1등 했다고 주가 올라가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그건 끝난 것 같고 이제 기본 옵션으로 생각하는 것 같고 그러면 드라마 제작사가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은 결국에 이제 다른 부분에서 모멘텀을 찾아야 되겠죠. 예를 들면 해외 확장. 얼마 전에 CJ E&M이 물론 물쪽 분할 때문에 주가 빠진 것도 있는데 미국의 영화 제작사 라라랜드를 만든 영화 제작사는 헐리우드 제작사죠. 인수해버렸어요. 스튜디오 드래곤은 미국에 직접 드라마를 미국 드라마를 만들어줘요. 한국 드라마가 아니라. 애플 TV에. 확장이 시작이 됐어요. 내년에 성과가 나와야 되긴 하지만 그런 것들이 이제 가시화되면 당연히 밸류가 올라갈 거고 그 다음에 이번에 디즈니 플러스가 한국에 상륙을 했잖아요. 저도 가입을 했는데 정말 볼 게 없습니다. 정말 이거 이 방송 듣고 좀 제발 많이 좀 넣어줬으면 좋겠어요. 실망했다고. 아니 그 어벤져스 이거 몇 개 말고는 다 봤던 것들인데 봐도 재밌긴 한데요. 안 봤던 좀 새로운 컨텐츠가 있어야 되는데요. 없어요. 그게. 볼 게 없는 거죠. 넷플릭스에 완전 밀려요. 근데 이건 역으로 생각하면 드라마 제작사한테는 기회죠. 볼 게 없다는 건 볼 걸 만들 거 아니에요. 이제는. 그럼 누구한테 만들라고 하겠습니까? 한국의 드라마 제작사랑 손을. 실제로 이미 계약을 해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속속 나올 텐데 점점 더 늘어나겠죠. 그러니까 디즈니 플러스도 넷플릭스랑 경쟁하려면 어쩔 수 없어요. 오리지널 컨텐츠 많이 만들어야 됩니다. 아시아권에서는 어쨌든 가장 먹히는 게 한국 드라마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쪽에서도 계속 기회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요인. 해외 진출. 또 디즈니 플러스나 애플 TV. 나중에 미국의 폭스라는 그런 방송국에서도 한국에 진출한다는 얘기도 일부 있었던 것 같기도 한데 아무튼 계속 들어올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한국의 드라마 제작 시장도 점점 커질 수밖에 없다. 이 두 가지 모멘텀을 본다면 저는 이렇게 급락했을 때 기대감이 없을 때 사야 되는 게 아닌가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시장이 사실은 갈피를 좀 잡기 힘들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그나마 좀 주목할 만하다. 이런 업종은 어느 쪽일까요? 단연컨대 내년의 주인공은 그냥 반도체 같아요. 반도체가 이미 주인공 되겠다고 선언을 했고 반도체하고 같이 가는 쪽이 IT 하드웨어라고. 그게 뭐냐면 이제 스마트폰 부품사들 있잖아요. 카메라, OLED 이런 쪽 아니면 PCB 이런 쪽은 같이 가요. 사실은 결이 갔기 때문에 그래서 반도체와 IT 하드웨어를 여러분들이 흔들릴 때 조금씩 비중을 늘려 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좀 큰 그림을 보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경기민감주도 앞으로 구조적 성장이 아니라 너무 싸요. 정말 말도 안 되게 가격이 빠져 있어가지고 뭐 흔히 조선건설, 철강, 화학 이쪽이잖아요. 이런 섹터들 중에서 한두 개 종목 정도는 한번 편입을 해보시는 것도 좋고 세 번째가 대형 제약사 있잖아요. 왜냐하면 이제 위드 코로나로 오미코론 변수는 있지만 위드 코로나가 재개되면 임상시험이 활발해져요. 임상을 못했어요. 그동안. 그리고 병원도 못 갔고 그럼 처방의약품 매출이 늘어나겠죠. 이 부분도 당연히 긍정적이고 내년 1월 초에 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하나 있어요. 대형 학회죠. 그걸 본다면 대형 제약주도 주가 보시면 정말 너무 처참하거든요. 너무 안 갔기 때문에 한번 그쪽도 보시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리오프닝 테마주 중에서 많이 빠졌잖아요. 최근에 그쪽에서 주가 제일 싼 게 저는 백화점주 같더라고요. 백화점하고 화장품 이쪽은 실제 실적이 좋아요. 데이터도 좋은데 그냥 너무 우려간만 커서 많이 빠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리오프닝 관련 주 중에서는 백화점 화장품 주가도 싸고 돈도 잘 보니까 이런 쪽으로 한번 여러분들이 이번 주 한번 잘 포트 꾸려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두 번째 경기 민감주 중에서 조선 건설, 철강, 화학 네 가지 말씀하시는데 굳이 그중에서도 고른다면 어느 쪽이 좀 단기적으로 더 나아보니까 단기로는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일단 조선 쪽인 것 같아요. 조선하고 화학 쪽이 단기로 단기로 봤을 때는 조선 화학이 일단 뭐냐면 조선도 지금 최근에 LNG 수주가 굉장히 잘 되고요. 화학은 왜 좀 단기로 괜찮냐면 중국이 지준율도 조금 인하할 것 같고 어느 시점에선 그리고 유가가 급락을 했어요. 유가 급락하면 화학회사는 원유를 가지고 이걸 정제해가지고 나프타가 나오는데 그 나프타를 가지고요. 화학 제품을 만드는 거잖아요. 나프타 가격이 원유 가격이 거의 연동돼요. 무슨 얘기냐. 원유가 떨어지면 나프타 가격이 떨어지니까 원가가 절감됩니다. 그래서 저는 화학 좀 괜찮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초보 투자자들을 위한 팁 제공 순서입니다. 연벌리의 보고서 오늘은 어떤 내용입니까? 오늘은 이제 산업은 아니고 전략, 투자 전략 보고서고 2022년 전망 제4국면 투자로 간다. 이게 이제 신영증권의 박소연 애널리스트가 쓰신 자료인데 제가 읽어보고 어쨌든 저는 되게 많은 인사이트를 진짜 얻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고 제가 요약만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서 했던 얘기가 뭐냐면 100년 만에 팬데믹이 왔잖아요. 사실 이제 스페인 스페인 독감 이후로 그런데 지금 그동안 이런 일들이 발생을 안 했는데 공급망에 균열이 생겨버렸잖아요. 이게 깨져가지고 공급난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이 공급반 인플레를 적극적으로 했지 방어할 수 있는 투자 전략의 수립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투자라고 딱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 투자가 뭐냐면 설비 투자할 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산업을 사자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기업들은 지금 코로나 완전 종식이 어렵다고 인식을 하고 있고 지금 많은 분들이 이번에 오미크론 보시고 그걸 많이 느끼셨을 것 같아요. 아 종식은 쉽지 않겠구나. 기업들도 이제 그걸 인식하고 있는 거죠. 그건 뭐냐면 앞으로도 공급 이슈가 또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기 전에 아예 재고를 많이 쌓아 그러니까 미리미리 재고를 쌓는 거죠. 옛날에 100을 쌓아놨다면 이제는 200을 쌓아놓는 거예요. 비상시에 대비하려고. 그래서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이 반도체 그다음에 에너지 기업들 그리고 시크릿컬이 아까 말씀드린 경기민감주입니다. 경기민감 쪽에 관심을 갖죠. 그런데 그중에서도 가장 크게 움직임이 가속화될 수 있는 게 반도체다. 콕 집어서 반도체 아예 사자. 그런 의견이세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내용이고 그다음에 내년도에도 연초에는 출발이 약간 울퉁불퉁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한번 이번 시간에도 다뤘었지만 연준이 경기가 약간 둔화되는 것 같은데도 막 긴축 스탠스잖아요. 이것 때문에 약간 불편한 거죠. 사실은. 그런 것 때문에 울퉁불퉁 할 수밖에 없으니까 미국 주식에 대해서도 일부 투자는 해놓고 그리고 차기 주도주로 자리매김할 반도체 IT 이쪽을 비중을 늘리자. 울퉁불퉁하다는 건 뭐냐면 올랐다가 한 번씩 빠지거든요. 내려올 때 IT 하드웨어를 좀 담자. 이런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내년에 이제 이슈 중에 보실 게 내년에 선거가 있잖아요. 두 번의 선거가 있는데 대통령 선거 지방선거가 있잖아요. 6월 달에. 그런데 대통령 선거는 여당 의원의 의석수가 지금 굉장히 많아서 대통령이 누가 돼도 정책 바꾸기는 좀 어렵고 그래서 지방선거가 더 약간 임팩트가 있을 것 같아요. 지방선거는 시장부터 구청장 다 바꾸잖아요. 거기 의원까지. 의회까지. 의회까지 바꾸니까 그렇게 되면은 각 지방마다 다르겠지만 누가 뭐 어느 당이 의회를 장악할지는 모르겠지만 지방선거는 모든 걸 다 바꾸기 때문에 정책적인 면에서 더 임팩트가 클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한 가지 더 있는 게 내년에 액티브 ETF가 상관계수 규정이 완화될 수도 있대요. 뭐냐면 우리나라 ETF 중에 요즘에 일부 ETF가 액티브형으로 나왔어요. 그런데 액티브형 같은 경우는 70%까지 무조건 또 복제를 해줘야 돼요. 10개 중에 7개는 복제 나머지 3개는 펀드메이저가 임의로 할 수는 있어요. 그래도 거의 똑같이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미국식으로 갈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규정을 완화하면 미국은 제한이 없어요. 액티브 ETF 뭐 예를 들어서 메타버스 ETF가 딱 액티브로 미국은 나오잖아요. 벤치마크 지수가 없고요. 그냥 펀드메이저 운영하시는 분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이걸 늘려도 되고 저걸 늘려도 되고 한국도 약간 그런 식으로 일부 갈 수 있다라는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게 되면 내년에 정말 엄청난 주도주들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ETF로 자금이 요새 몰리잖아요. 액티브 ETF에 쏠리는 자금이 많아지면요. 여기에 들어가는 기업들의 주가가 변동성이 엄청 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게 오히려 기회가 저는 될 수 있다고 하는 게 지난 몇 년간 ETF는 좋고 패시브 쪽이 너무 자금이 많다 보니까 흔히 액티브 펀드라고 그러죠. 펀드 메이저들이 이렇게 종목을 골라서 하는 그런 많이 쪼그라들었어요. 그래서 시장의 역동성도 많이 떨어졌는데 이게 만약에 되면 저는 굉장히 시장의 역동성이 생긴다고 봐요. 정말 스타 기업도 많이 탄생을 할 것 같고 그래서 이런 기회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한번 잘 한번 이 보고서 보시고 진짜 한번 공부 제대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 미사님이 소개하는 보고서는 대개 환경 컨센서스라는 사이트를 가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환경 컨센서스라고 치면 사이트가 열리고 또 들어가서 검색창에서 해당 보고서라든지 애널리스트 이름을 치면 열어볼 수가 있습니다. 여 미사님이 모든 보고서를 소개할 수는 없으니까 또 관심 있는 보고서 찾아서 공부하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임벌리의 비밀노트 오늘 순서 마칩니다. 여 미사님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